아무나 자주하고다니나 봐야겠다 이야아 이야아 별로 안좋아하는 느낌 좋아요 좋아요 이건 뭔가요? 이것도 멤버별로 다 주신 건데 이게 뭐에요? 액자네 어머 이건 소외가 아니잖아. 잠깐만요. 갑자기 무중력 상품이 돼. 와 무중력 느낌. 예쁜 남희진 언니가 지금 여기. 불편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여기서 잘못 보낸 거야?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우이 탓이야. 못 뜯어서. 어쩐지 엄청 예쁜 분이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소외가 이렇게 가까이 보는데 소외가 숨을 안 쉬는 소리가 확 멈췄어. 태준이 이거 이미 한 번 줬어. 야 우이 각본이네. 감사합니다. 태준이 두 개요? 언니가 두 개인가 봐요. 태준이는. 우이 클립 닿네. 소외가 뭐 있는 거예요? 기호 씨. 제 거는요?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에요. 아 다른 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선물 줬습니다. 선물 줬어요. 뭐야 갑자기. 대배우 김 소외. 이게 은근 수치스럽겠는데. 뭐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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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은 내꺼. 오 좋다. 아니 그럼. 백상 신인 연기상 소외. 아니 그럼 그전까지 제가. 부흥통합니다. 왜? 그전까지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는 겁니까? 백상 시기여 관계없는 아이린거야 이거는. 6월 지나도. 백상 신인 연기상 소외. 백상의 진짜 주인공은 나요. 백상의 진짜 주인공은 나요. 백상의 진짜 주인공은 나요. 백상의 진짜 주인공은 나야 나. 카도 됐고. 그렇지. 이건. 둘 다 가능한. 아 절대 질 수 없어요. 봉준호 보고있냐. 어때 봉준호 보고있냐. 좋은데. 아 진짜. 잘 풀리면은 땡큐고. 그러니까. 성지 술래야 되지. 성지 술래. 김희의 개섭거라. 아 좋은거 맞네. 아 진짜 웃겨. 이런게 있어야 열심히 하거든. 아니. 그럼 베라버니도 엄청 그거 해야죠. 뭐 있어야죠. 응. 나야 뭐. 난 많아. 할게. 나. 깜짝. 봉준호 카톡 해라.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 이런거 나가는거 좋죠. 원래 죄송함을 해야 된거지. 하핳. 아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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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존댓말로 해야되지않을까요? 뭐지? 아이디인데? 보고있으십니까? 보고계신가요? 이정도면 이제 아무나 이겨라 밸런스가 됐네 봉준호 카톡해라가 딱인데? 아 진짜 왜그러세요? 진짜 카톡하시면 어떡하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역시 이건 다 이 팥수들이 시킨거라고 둘러대면 돼 진짜 페르소나가 되는거지 베러버니꺼 베러버니꺼 올려주세요 아 부입해야되는데 으으으 냄새 한기 좀 할까? 5분동안? 네 그럴까요? 저는 치카치카우시하고 하잖아요 혼자 하고 오겠다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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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사랑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서요 하아... 아... 어 없다 아니 이게 치카치카치카 방송 보여드릴까요? 좀 하다가 하겠다? 네 이거 완전 새거야. 야 이거. 꺼내는 척하면서 그대로 농구하냐. 바꿔주는 척하면서. 정말 펭귄잎이래 된거야. 이따 끌 때. 이따 끌 때 펭귄잎이래. 이따 끌 때 펭귄잎이래. 사랑이가 처음 난거니? 네. 하나도 안 뽑았어? 네. 사랑이 뽑았니? 네. 한 두개 뽑은 것 같은데. 나머지 두개는? 있는 것 같아요. 다 뽑았어? 한 번에 아니면 띄엄띄엄? 한 번에 두개 뽑은 적 있긴 한데. 멍들었어? 멍이 들어? 멍들던데? 여기. 볼에. 안 들었어요. 뽑을 땐 안 아픈데. 나중에 멍든다고 그러는데. 금방. 엄청 붓고. 아파요? 엄청. 이게. 그냥 이쁘게 나가면 안 아픈데. 안에 숨어서 나는 아파. 숨어있어? 요즘은 많이들 안 아프게 뽑는 방법도 있더라고. 기술자들이 많아. 안 아프게 뽑은 사람들 많아. 우리 선생님이. 하다가 점프를 뛰어가지고. 내가 봤어? 네. 생리인데. 생리잖아요. 썩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걸려가지고 자꾸. 거슬려서 뽑은 거거든요. 사실 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생리잖아요. 지릇대로 하는데 안 되니까. 정말. 죽지 않지면서. 근데 안 뽑이니까. 이렇게 막. 와. 제대로 겁준다. 아니. 와. 이거 뽑는 일 막. 왜. 왜 눈물 났나 그래. 신경이랑 가까워서. 이러면 안 돼요. 아. 와. 진짜 없겠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못 지를 정도예요. 쫄았네. 쫄았어. 응. 으으응.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흐흐. 으흕. 으흐흐흐. 이런 대굴을. 으어어. 소야는 어른이 되었어. 흐흐흫흐. 우리가 우린 때 얘기해. 소야는 얘기해야지. 얘가 있잖아. 왜 이렇게. 소야야. 하해. 흫흐흐. 흫흐흐. 숨막힌데. 음 너무 싫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오랜만에도 들어왔더니 말이야 음압병실 같다고 어? 뭐라고? 음압병실 같다고 음압병실은 산수가 많잖아 나중에 마피아를 소혜 마피아 진짜 잘하더라 저요? 부르셨어요? 그때 MT때 나 잡아냈잖아 소혜가 진짜 나 숨막히게 했잖아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언니가 마피아네 그냥 잡은거 아니야? 그냥 죽인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마피아네요 아니에요 진짜 잘하더라 아 배고파 어 배고파? 아니야 나 다이어트하고 있어 왜? 뭐하는데? 살 너무 쪄서 아니 왜? 왜 하시는거죠? 잘할게요 잘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저런 애들 너무 싫어 좋습니다 그렇게 됐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